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오다시의 다시작 그리고 준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어딜 갈거죠 오늘 오늘 룰리복 룰리복 헨자 갑니다 오늘 재밌게 시간 보내줄거에요 너무 예쁜 장소 가서 아주 멋있는 옷들이랑 신발들도 보면서 데이트도 하면서 이렇게 할거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빨리 만나요 이거 제보 그린로야? 잘 그렸다 일로와 우리 왔습니다 바로 갈거에요 네네 맞히면 정말 금방 맞히면 돼 어려워 보이는데? 아 이거 잘해 할 수 있겠어? 벌써 침투골 해야 되겠지 어려운데 이거? 이거 안 될 수 있는데 굉장히 탈락 탈락이에요 다시 해보여 나 원래 잘해 아 좋습니다 이게 바로 합격 아 이게 합격이에요 바로 합격 아 긋잡 긋잡 오케이 간다! 나 저거 모른게 아닌데? 어 누구 알지? 너 왜 알지? 이거 지원 아! 여기 봐야지! 재밌었다 진짜로 안녕~~ 웨이보~~ 저거 봐! 와~~ 저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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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Bea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다 일 끝났고 우리 넷이서 하성 구경할 거예요. 하성. 와 진짜 이쁘다. 와. 포. 여기 포. 여기 포. 여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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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